자 여기는 청소까지 됐나 바닥에 그래도 신발을 벗고 가겠습니다 청소가 되어있어도 보여서 되게 깔끔하죠 신축급 분리형 원룸이구요 현재 2000에 30으로 나왔습니다 관리비는 따로 여기가 5만원인가 6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럴거에요 그리고 그 보증금은 2000 미만은 안되고 현재는 2000 이상 2000에 30을 가장 선호하시고 제가 볼 땐 4000에 20 그렇게도 될 것 같아요 4000에 20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이털역 사이고 지도로 보면 좋은초등학교 근처입니다 그래서 분리형이고 인덕션은 29로 있네요 그리고 전자렌지 까지 옵션이구요 TV 까지 옵션으로 들어가있네요 3m 30입니다 3m 30이고 2m 90 그러니까 3m 뭐 3m 이상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리된 공간만 봤을 때 그래서 이런게 만약에 전세 1억으로 나오면 요즘에는 아주 그냥 줄 서서 가져가죠 요런거는 이제 한 1억 2천 정도 될겁니다 중소기업 배출이 생기면서 근데 1억이든 1억 2천이든 1억 3천이든 1억 5천이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찾는 분들은 조금 방을 많이 볼 수 없을거에요 매년 남아서 심할거고 그리고 화장실은 불이 안켜지네요 지금 불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은 안켜지지만 화장실에 창문에 있는거는 보이죠 그래서 2천에 30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2천에 30 그리고 4천에 20도 됩니다 4천에 20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아마 2천에 30을 가장 선호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금까지 ?